오늘 아이템 자 가운데 들어가셔서 스캘란 정배우도 좀 해주시고요 75% 분신 때 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차단 잘 봐주시고요 센터 차단 나이스 차단 계속해서 차단은 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환영소원 곧 나옵니다 네 곧 나옵니다 자 기사 정배우도 가운데 복제 네 왼쪽 반상이 본체예요 죽소 있는 쪽이 본체입니다 본체 마지막에 펴시고 땅꼽도 복종하시고요 가운데 그리고 반대쪽 반상에 있는 거 좀 잡아주세요 죽소 있는 거 마지막에 펼게요 죽소 쪽에 있는 거 마지막에 펼겁니다 잠시내기 자 순간이동 깎았어요 자 분신 또 나옵니다 정배도 나올 거예요 정배우도 바로 해주시고요 정신없겠지만 바로 정배우도 들어가주세요 이거 죽소가 잡고 있는 거는 분신입니다 자 죽소 분심부터 잡으시죠 가운데 아 이거 치면 안 돼요 네 가운데 치시고 분심부터 때리세요 분심부터 때리죠 블락킹이 힐 좀 봐주시고요 오케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분심만 대비하세요 마지막 분심만 한 번 오케이 마지막 정배 올 겁니다 조금만 집중 쉽게 쉽게 갑시다 우리 저 정배요 저 변이 반드시 변이 죽소 반드시 변이 이거 변이 유지하세요 게임에 난리답니다 센터에 펭 한 명만 더 봐주시고요 미신 하나 지금 펭 안 들고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저 신개님이에요 저 마에 해주세요 스키랑 마에 해주세요 스키랑 마에 한 마리 불렀어요 스키랑 마에 저 정 저거 해제 좀 저 변이 해제 좀 저 변이 해제 나렌이 얼방 나렌이 얼방 일단 얼방 스키랑 이거 탱 좀 잡아주세요 단상 위에 올라온 스키랑 저 그리고 변이 유지 변이 유지 고축 던지시고요 이대로 마무리하세요 오케이 위험했죠 조금 위험했어요 게임은 잘 나왔으니까 그래도 봐주시 가보자 네 텐추님 저거 벽탱 좀 해주시고요 나이스 두루님 기사님들은 계속 독해제 오른쪽 해제 좀 봐주시고요 왼쪽 차단 맞아 도정님 좀 붙어주실래요 제가 말씀 못 드려내요 왼쪽 차단 좀 붙어주세요 도정님 공포 13초 남았는데 살짝 딜컷 할까요? 네 딜컷 하시죠 딜컷 크리 딜컷 공포 한번 보고 갈게요 크리 딜컷 원거리분들 공포 한번 빠지고 나면 원거리들로 마무리할게요 딜컷 하면서 살짝 뺄게요 네 공포 나오는지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공포 나왔습니다 이제 원거리분들 크리 네 마무리 하시죠 원거리분들 그 다음에 야우즈에 붙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뺄게요 견추님 자 미리 빠지세요 미리 빠지시고 야우즈 빠지세 예 야우즈 좀 뺏어 잡을게요 야우즈 확실하게 빼주세요 멀리 빼세요 야우즈 벌레님 뒤로 더 가세요 벌레님 뒤로 더 가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빠지세요 벌레님 야우즈 전도 준비 아 아직 아니구나 천천히 하세요 네 날씨 전도 날씨 전도 파랑블루 성립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픈 건 아니니까 전도 날씨 전도 자 이제 오프스탱들 다 뱀 잡으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 시체 쪽으로 서있지 마세요 네 그리 시체 쪽으로 하면 날아갑니다 모밍 아 뭐 예를들어 지금 폰지.. 아 폰지님이네 박병근님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네 파랑블루 성님도 조금만 더 본대적으로? 이 정도면 괜찮아요 형 근데 설명이 길었지만 이대로 마무리하면 됐대요 다들 루트 하시구요 이야.. 오늘 종합선물 세트인데? 전사 종합선물 세트 갑시다 네임들 왼쪽으로 빼주시구요 X부터 점사 X부터 점사 빡세게 해골쪽에 서있지 마세요 네 해골 가까이로 가지 마시구요 탱커들은 바로 붙어가지고 바로 다시 도발해서 데려오세요 자 네모 점사 네모 점사 네모 점사 네모 점사 4침 다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역삼 잡으세요 새울이 도나요? 아직 괜찮죠? 아니 한 번 돌고 있는데 처음 건 괜찮아요 4침 넣어주세요 탱커님들 왜 4침 안 넣죠? 살투라 이거 4침 커요 다음 거부터 같이 봐줘야 돼요 이제 네 오케이 블라키님 다음 도발 되기 자 1번 도발은 제가 할게요 봉쇄 넣지 마시구요 버블 싸우세요 일단 빠질 준비 빠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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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전부 구경이 있네요 구경 네 다음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자 바로 버블 싸우세요 바로 스턴 박으세요 스턴 꺼내신 분들 있어요 저 저한테요 던진 대기 탱크 턴 계속 박으세요 스턴 연 턴으로 계속 박으세요 4침 유지하세요 자 본대 빠질 준비 테이스터분들 빠질 준비할게요 너무 가까이 서지 마시구요 자 이제 스턴 슛을 풀릴 시간일 것 같습니다 빠지 준비하시고 첫 도발 코퍼님 두번째 도발 블라키님 세번째 도발 제가 할게요 도발 끝나면 바로 갑니다 네 제가 도발했구요 조금 뺄게요 펜추시치 도발 도발 펜추님들 여기 탱으로 붙으세요 다들 나이스 뱅디님 좋았어요 자 여기서 쿨기 켜고 다 마무리할게요 블라키님 제가 도발할게요 쿨기 켜고 한 번 더 스턴 가능하면 한 번 더 알아버립시다 나이스 급과 좋았어요 타임이 애쩔었다 나이스 좋았어요 예쁜거 나왔네요 전투감시병의 로그 색깔 이쁩니다 갑시다 방가 넣고 들어오시구요 본대 가까이 붙으세요 다들 블라키님 블라키님이 요거 그 탕크리스 도발 들기 하시구요 애걸로 제가 볼게요 첫번째 용절 준비 슬슬 나올겁니다 얘가 오늘 패턴이 좀 됐네요 고장 나라 고장 나라 패턴을 아예 안쓰는데 고장 나라 패턴을 아예 안쓰는데 네 1번 영절 1번 영절 갑시다 1번 영절 영절 1번 벌레님 저 400개 광채세요 광채시고 상크리스 잡구요 네벌레 안나왔죠 네벌레 만량치 네드님 이거 주고싶어하잖아요 거기서 킬이 넣을게 없다보니까 여기 좀 위험하잖아요 킬 넣을게 없다보니까 오히려 네드님한테 어프로가 쏠렸네